오늘은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우라.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립니다. 정말로 가고 싶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길이 잘 열리지 않고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분명히 로마로 가는 길 나쁜 길이 아닙니다. 보금 증거하러 가는 거고 성도들을 안위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법 꼭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이라 그러면 길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는 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길이 막혔다 그럴 때는 길이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힘에는 뜻이 있습니다. 막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막힐 때 창조적인 게 나온 거고 막힐 때 오히려 더 좋은 길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막혔으니까 했던 일이 뭐예요? 편지서잖아요. 로마서. 만약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이 로마서 같은 이런 교리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런 완벽한 성경적인 논문 이런 게 나왔겠습니까? 길이 막혔기 때문에 로마서가 나왔고 로마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파되는 그런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막혔다? 막힌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2012년 12월이 되니까 금년도 결혼이 안 돼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또 1년이 다 갔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안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금년에 만날 사람은 찌꺼기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 기가 막힌 사람 만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길을 막아놨습니까? 2013년대, 어떤 면에서는 2014년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2020년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실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길이 열릴 때 질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그때 참고 기다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서 얻었던 것이 좋지 않은 게 더 많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기다렸다가 얻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훨씬 더 좋은 것. 제가 과거에 누누이 얘기했죠. 기다리면 이삭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일 된다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서둘러서 자기 편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마일 얻었잖아요. 부작용이 많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않습니까? 태해문을 막으시고 쉽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러다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사 정확하잖아요. 부작용이 없잖아요. 최고의 아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길을 막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사도마을의 마음가운데는 열망이 있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오늘 8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이루다. 사도마을의 관심사는 오로지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향함. 향함이 있습니다. 향함. 믿음은 뭘 향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본 2장에 보면 중풍병자 예수님을 향한 향함이 있었죠. 향함.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향함이 뜨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가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특징은 향함이 있어요. 향함은 뜨거운 열정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삿개오가 있습니다. 삿개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향함이 있어요. 향함.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점잖은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향함이 있으면 못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바디묘, 소경 바디묘가 나오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향함이 있으니까 뛰어 일어나잖아요. 우리 두 눈 뜬 사람도 뛴다는 게 쉽지 않은데 눈 감은 사람이 뛰어올랐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향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향함은 모든 생각을 다 패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향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했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향함이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우리 믿음의 신지한 정도이길 바랍니다. 그런 향함이 있는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바울은 향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진 못했지만 언제나 기도로 먼저 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흔들흔들하는 게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악한 마의가 시험을 주기 때문에 가정도 흔들흔들할 수 있고요. 교회도 흔들흔들할 수 있고, 내 심령도 흔들흔들할 수 있고 하여튼 삶 전체가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굳건해져요. 기도로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들, 기도하면 굳건해져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가 막 깨져서 흔들흔들해져 버립니다.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흔들리는 것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국가가 흔들렸다가 말았습니까? 그때마다 온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흔들리는 나라가 국가락에 세워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릿한 것이 있습니다. 안개같이. 보이질 않아요. 뭔가 초점이 맞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지금 흐릿한 사람도 되게 많이 있죠. 취업을 어디로 해야 될지,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될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흐릿한 사람들이 있죠. 안개같죠? 초점이 잘 안 맞죠? 그럴 때 이것저것 고민할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선명해질 때까지. 기도는 선명하게, 타겟이 정확하게, 내 가슴에 새게 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보금의 초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을 놓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미약한 모든 것을 놓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국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제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국권히 사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말쟁이들. 수근수근하고. 요즘에 말쟁이들이 아주 속도가 빠르죠. SNS를 통해서 쫙 뿌려버리지 않습니까? 무서운 시대죠. 마귀도 무기를 가졌고 하나님 백성들도 무기를 가졌습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 모을 수도 있지만 마귀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우리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국권하게 세울 줄 아는 능력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 기도로 성도들을 든든하게 양육했습니다. 우리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사실 거의 개인에 가깝죠. 마틴 루터가 싸웠습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는 당시 중세를 지배했던 거대한 세력입니다. 종교 세력이에요. 그런 카톨릭 교회와 마틴 루터 거의 혈혈 단신 아닙니까? 몇 명 있어봐야 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To be not to pray. 유명한 일이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고. 마틴 루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대적들 다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를 만났습니다. 새벽에서 잘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요즘에 새벽 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시험이 크게 들었대요. 집에 무슨 시험이 들었대요. 그런 바보가 다 있어요. 시험이 드는데 기도를 안 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인데 시험을 주면 기도 안 한다. 그런 패턴으로 계속 나오느냐 죽을 때까지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시험 주면 기도 안 하는데 마귀가 답 찾았잖아요. 시험만 주면 이제 기도 안 하니까. 계속 시험 줄 거 아니에요. 마귀를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시험을 주면 기도 더 한다. 그걸 한 열 번만 시험해 보세요. 마귀가 절대로 시험 안 줘요. 시험으로는 저 사람 안 되는 사람이다. 물론 딴 거를 시험하겠죠. 평탄함이나 축복으로 시험. 그런 것도 받을 만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난과 환란과 시험이 온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인들을 쭉 보면 하나님 앞에 잘 쓰이 맞았던 사람들 보면 지능이 뛰어났다거나 공부를 더 많이 했다거나 그런 거 많이 없더라고요. 대개 보면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강력하고 기도 약했던 사람이 인생도 약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많이는 배웠는데 별 영향이 없더라. 이런 식이에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여건이 좋았는데 열매는 별로 없더라.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1차 대각성 운동 했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조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예를 들어 조지 휘필드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10시에 자서 4시에 깼던 사람이에요. 6시간 자는 사람이죠. 적게 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샀는데. 그는 10시 이후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꼭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참 비아냥거리는 거죠. 모든 선한 사람은 잠들 때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넌 나쁜놈이다. 그런 뜻이죠. 모든 선한 사람은 잠들 시간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10시 이후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 아닙니다. 10시 이후에 무슨 전화 걸 게 있어요. 주무셔야죠. 일찍 자고 일어나야죠. 그게 조지 휘필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 위인정가들에서 많이 보셨죠. 남들보다 2시간 먼저 깨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간단해요. 우리 자녀들 교육. 최고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일찍 깨게 만드는 거예요. 깨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새벽에 깨서 2시간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안 되겠어요. 능력 있는 거죠. 웹스터 사전 쓴 사람 있죠? 웹스터. 사전 몰라요? 영어 공부는 안 하시죠? 그런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탁월한 사전 만들었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4시부터 깨서 기도하면서 사전 썼대요. 우리는 맨날 주무시니까 사전은 커녕 사전에 써놓은 거 외우지도 못하죠. 이 사람은 사전을 쓴다. 사전을. 4시에 깼다고 그러고. 칸트.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지만 인마늘 칸트 같은 사람은 꼭 5시에 깨서 산책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한 시간. 복음 밖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정해놓고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는 데 바친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없는 사람인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프로그램도 대단할 게 없고 내용도 대단할 게 없고 탁월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홍대석에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많이 기도해보라고요. 그럼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라 그러면 누가 보고 10장 2절 말씀이에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보내달라 그러라. 휘어져 추수할 곳이 되었다. 우리 일전에 몇 달 전인가 그랬습니다. 24기부터 29기까지. 그때 중간 허리 정도 되는 일꾼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새로 오는 사람의 반 정도 이상이 24기부터 29기가 몰려오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십니다. 일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일꾼이 부족합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드러머가 부족합니까? 드러머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반주자가 부족합니까? 반주자 기도하고. 싱어가 부족하면 싱어 놓고 기도하십시오. 다 와요. 다. 하나님 앞에 강구했을 때 일꾼 보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염렴하네요. 우리에게 무슨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 놓고 기도하거든요. 찬양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십시오. 무슨 찬양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만든 찬양이 특송도에 있잖아요. 스티일이라는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그게 가슴을 울렸고요. 이 찬양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겨낼 거야. 오늘 메시지와 똑같은 거죠. 미라를 통해서 썩어진 하나님의 미라를 같이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보금의 진술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찬양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거죠. 사사건과 모든 걸 다 기도하고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 가운데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집중력이 생깁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날을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렇게 철 연장이 있으면 날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기도 없이 일해 보십시오. 그건 삽질입니다. 삽질. 열심히 뛰긴 뜨는데 절대로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칼날을 가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날을 갈 가운데 능력있게 쓰임받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언제 생기느냐.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중구난방이에요. 분주하게 뛰어만 다니지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가죠. 포커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과외 공부시키지 말고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초점이 무엇인지 알고 낭비하지 않는, 누수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낭비하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살 수 있도록, 집중적인 인생이 되도록 간과하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보십시오. 벌써 이게 로마서 같은 거 쓸 때도 보면 누수되는 게 없잖아요. 필요한 내용만 딱 쓰고 집중하잖아요. 가야 될 때 가고 편지 보내야 되고 편지 보내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인생. 왜 이게 가능했습니까?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열정, 뜨거움. 하나님 앞에서 이 뜨거움 생기는 거. 사실 엔진이 뜨거워야 도는 거 아닙니까? 뜨거움이 없고 냉랭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교회도 교회 온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온도. 온도가 떨어지면요. 감기 걸리듯이 교인들이 여기에서 콜록콜록 기침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 온도가 뜨거워지면 악한 마귀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영적 온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제권에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노력해봐라. 현명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 차선책이 있다.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라. 교제권이죠. 교제권.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면 중간 이상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옆에 끼어만 있어도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능력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특별새벽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더 뜨겁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안 되는 미지근한 인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슬슬슬슬슬슬 끼어서 편승해가는 거예요. 그게 특세입니다. 특세. 그래서 같이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특별새벽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불붙여주는 거예요. 뜨거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영예배정도 나올 분들이라고 하면 항상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내가 평균 이상의 온도를 올려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내가 가서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서 식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평균보다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 제가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 설교하고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은 진짜 열정의 분이에요. 왜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게 뭐냐? 열정이 열정. 열정이 뜨거운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했을 때 교인이 안 모였대요. 안산에서. 한 10명밖에 안 모인답니다. 10명. 그런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사람들이 약간 뒤를 쳐다봤대요. 뒤에 누구 있나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들을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분은 10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소리 지러가면서. 저 뒤에 1000명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를 약간 쳐다봤는데 누가 있나 하고. 아무도 없잖아요. 민망해서 또 앞에 쳐다보고. 너무 민망해서 전도했대요. 1000명 놓고 성교하는 것 같이 하니까. 그 다음은 10000명을 놓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열정이지 열정. 저는 옛날에 간증을 하실 때가 들어봤더니. 저는 그냥 듣기만 해도 알겠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안산일 때 아파트 이름 동수까지 다 외워드려요. 아파트 이름. 몇 동에 몇 동에 몇 동에 쭉 하면서. 그 옆에 무슨 세탁소 있고 뭐 있고. 하여튼 그 얘기만 들어도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담지 걸어놓고 기도를 했는지. 부동산 업자 만나기만 하면.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 명단 달라고 해놓고. 이 사람 우리 교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약간은 사기성도 있지만.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로 보내주세요. 그 열정.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도에서 나온다. 기도에서. 저는 이 홍대 일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이 유흥의 장소에서. 이제는 문화의 거리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기독교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예배하는 무리들이 모여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클럽들은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 같고. 옛날에 술집들이 점점 옷가게로 바뀌더라고요. 옷가게로 바뀌다가 나중에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서점으로 바뀔까요? 극장으로 바뀔까요? 연극하는데? 뮤지컬하는데? 바뀌어갈 것 같아요. 우리 홍대 세계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또 지금 상황이 약간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자고 기도. 그래서 더 건설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들어갔는데 주변이 변화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책임입니다. 만약에 홍대 세계가 홍대 앞에 와서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는데 똑같더라. 아니면 더해지더라. 소동과 공월아 같이 되더라. 죽어야죠. 우리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홍대 록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홍대 소금기둥교회 이렇게 하든지. 바뀌어야죠. 빛인데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돼야죠.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구할 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전파는 더 확실하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특별히 사베 기도에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모든 것의 공급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능력으로 공급받는 믿음의 종대이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전파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고 또 하나는 교제입니다. 교제의 유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미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은사라 그러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전파되길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우리 서로 교제를 통해서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편지로 교제 나누고 있잖아요. 서로 성도와 성도가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걸 통해서 시너지 효과, 더 큰 강한 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체 비유, 몸의 비유에서 나오죠. 우리 각자 지체들이라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각자 하나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뛰면 교회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각자,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20개 정도 강의를 서로 하면서 듣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 세상에 어떤 세미나보다도 강력하더라고요. 왜? 자기 자신의 강점, 장점을 갖다가 한 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그 20시간, 20시간까지 다 듣지 못했습니다. 한 10분 정도가 했는데 그 10편의 강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강의 중에 최고의 명강의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성기게 될 때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 가운데 최고로 좋은 자동차 그러면 어디를 둘 수 있습니까? 벤츠를 둘죠. 벤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전 세계적인 불황이 있었는데 그 불황 중에도 벤츠라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가 됐죠. 이유가 뭐예요? 두 사람이 합친 거죠. 칼 벤츠라는 사람과 또 하나가 뭐예요? 고틀립 다임너. 다임너.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친 거죠. 한 사람은 엔지니어로 최고고 또 한 사람은 엔진 기술자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두 사람이 합쳐지고 난 다음부터 벤츠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술력으로도 최고. 안정성으로도 최고.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번 특별 세뱅기대를 통해서 칼 벤츠와 고틀립 다일러가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 분명 여기에 기술의 최고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안정성의 최고인 사람이 있다고요.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용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머리가 잘 도는 아주 하나님의 탁월한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야 돼요. 또 그다음에 결혼을 위해서도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여러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교회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주셔요. 이렇게 팀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경고해 주고 그걸 통해서 복음, 믿음의 전파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교회와 개척교회, 저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개척교회의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 하면 개개인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몇 십 년 동안 교제를 나눴던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팀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팀들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강한 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홍대서교회와 같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인들은 개개인으로는 탁월한데 칼 벤츠는 많아요. 고틀립, 다임론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굳이 만난다 그러면 칸보대 성교 한 번 갔던 거. 굳이 만났다 그러면 이번에 네팔 성교 갔던 거. 가서 거기서 자기 은사를 확인하고 일하다 보니까 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10팀이 나오고 20팀이 나오고 한 50팀이 나오고 100팀 정도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일당백이죠.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척교회이지 않습니까? 특별사백기도회. 이게 귀중한 겁니다. 팀 만나는 기회가 돼야 돼요. 팀 만나는 기회. 각각 우리 각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면 보급연파의 강력한 힘이 되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저는 이렇게 성경 한 권씩 뽑아서 읽을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제가 특징이 뭐였냐면 거기에 천사들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렀대요. 노래. 그런데 특징이 뭐냐. 천사들의 노래에는 독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창 안 시킬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천사들은 독창이 없어요. 항상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화답하여 이런 거예요. 천사들이 다 복수예요. 복수. 길건 짧건 다 합창했어요. 합창. 천사들이 합창한 게 맞아요. 천사들의 독창 그런 거 들어봤어요? 독창 안 해요. 그래도 솔로가 없어요. 솔로이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 솔로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원리가 합창인과 마찬가지로, 하모니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회를 삼으시고, 또 하나는 팀 만드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나의 칼벤츠와 그 다음에 고틀림, 다이미너가 누군지. 꼭 만나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팀만 짜른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서적인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끼리 만나면 사랑을 표현할 때 위로가 되죠. 성도끼리 서로 격려해줘야 됩니다. 항상 기죽이고 에너지를 뽑는 얘기하면 안 되고 팀을 못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나서 할 일이 뭐예요? 서로 격려해주는 거예요. 덕담이라고 그러죠? 사랑 안 해서 화답할 줄 아는 거. 그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거 잘 아셨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번에 공부할 내용이 1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인데 나는 프론티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할 건데 그중에 12장 넘어서 13장에 보면 조카 로다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섭섭하죠? 섭섭하죠? 먼저 선택하렸더니 자기가 좋은 땅 선택해버렸고 어찌 보면 마음에 상실감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짜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심에 있고 마음이 힘들 때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마음이 허전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이러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기가 막히 위로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비전 주시고 약속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만날 때마다 성령 말씀 붙들고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 봤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힘을 얻자고. 그리고 우리 찬양이 좋죠? 찬양 같은 것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스틸이라는 찬양 들어봐. 주품회라는 찬양 들어봤냐? 거친 파도 날항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자고. 그런 것이 카톡 프로필이 돼야 되고 서로 격려가 돼야 되고 그런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어설 수 있겠죠. 그게 바울이 보금전파를 위해서 썼던 중요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1차 전도행 이후에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 2차 전도행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제를 통해서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 그게 3차 전도행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역을 계속 넓혀만 간 게 아니에요. 다시금 교제를 통해서 국거력이 만드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통해서 길을 뚫고 교제를 통해서 견고하게 만들고 팀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금증거, 믿음의 전파에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은총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깊어지고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그런 은총의 시간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견고해주고 안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